도쿄에서 남쪽으로 287km, 미쿠라 섬에서 남동쪽으로 75km 떨어져 있으며 일본 도쿄도 정부가 관할하는 화산점인 하치조지마 근해에서 3월 2일 규모 5.1과 4.4의 연속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 하루 뒤인 3월 3일에도 하치조지마 근해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하루 뒤인 3월 4일 토요일에는 이즈오시마 근해에서 연속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즈오시미는 이즈제도의 화산섬으로 하치조지마와 같이 역시 일본 도쿄도 정부가 관할하고 있으며 도쿄본토에서 남쪽으로 100 떨어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도쿄에서 남쪽으로 287km 떨어진 하치조지마 화산섬에서 강진 발생 이틀 후에 도쿄에서 100km 떨어진 이즈오시마 근해에서 연속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왜냐하면 화산섬의 지진이 지하 마그마의 움직임과 연결되어서 도쿄에서 287km에서 100km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이즈오시마는 오가사와라 제도를 포함한 도쿄도서부의 섬들 중 가장 크고 가장 본토에서 가깝습니다. 따라서 일본 지진학자들은 이즈오시마 화산섬에서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긴장을 하고 도쿄 수도지카 지진과 후지산 폭발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콘의 화산과도 가깝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제 시즈오카에서 무감 지진이 여러 번 발생을 하면서 일본 수도권으로 지진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시즈오카연의 무감 지진이 늘어나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시즈오카는 난카이 트로프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진의 신호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틀 연속으로 뉴질랜드와 바누아투에서 강진들이 발생 중입니다. 어제 뉴질랜드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최근 일본 호카이도에서 규모 6.1과 파푸아뉴기니에서 규모 6.2과 6.5 그리고 바누아투에서도 규모 6.5의 강진들이 발생 중입니다. 저보고 왜 후지산을 주제로 영상을 많이 만드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영상을 만드는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개인적인 생각에서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떠올라서 만드는 영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슈가 되는 지역 가령 터키 시리아가 이슈가 되면서 위험성에 대하여 지진학자 그리고 화산학자분들이 논문이나 칼럼 등등의 여러 권의 내용들을 올려놓으면 그것은 현재 그 지역과 그 상황이 이슈가 되고 있고 그것은 실제로 그 지역에서 지진이나 화산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서 저 역시 그 주제에 맞추어서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후지산 폭발, 수도지카지진 백두산 폭발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남태평양 통과에서 발생한 해저화산 분화 이후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의 남쪽 가장 열도에 있는 해저화산인 후쿠토투 오카노바의 해저화산이 100년 만에 대폭발을 하였으며 최근까지도 주요 화산지대의 추가 폭발들이 이어지면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일본 서부 화산지대에 심상차는 움직임이 있다는 여러 가지 경고들이 있으며 실제로 규슈 가구시마현 스와노세지마의 미타케 분화구에서 폭발이 있었고 사쿠라지마도 폭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후지산 역시 분화징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상이란 주변 시류를 따라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